대전에서 여대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실종된 19살 박예지양인데요. 학교를 간다면서 집을 나섰던 딸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도 직접 나서서 딸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이후 열흘째 실종된 여대생 박예지양. 가족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SNS에 박양을 찾는 글을 올렸습니다. SNS 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박양은 티셔츠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박양은 학교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박양의 핸드폰만 집에서 30분 거리인 문창교에서 발견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박양의 남자친구도 연락이 끊긴 상황.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박양의 SNS 계정으로 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올라와 경찰은 박양 본인이 올린 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